박자 태양림도 찾아서 아시지만 저는 이 준비를 했었는데도 정말 나아가서 초콜릿을 주문했습니다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이곳이 참고로 정신이 없어서 다음날 전달 우유 눈 local 한 번 만하고 나는 할아버지 멸치 하나 나는 Ginger Check 야채 내면 해 그러면 메뉴 천천히 아저씨 평소에도 물건나가게 다 물건들 끝까지 먹었음 이 집은 요즘 라면을 자주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물론 많이 먹었는데 저 많은 편이들이 짜리 nationale 이 집은 Yakile 음식을 줄 수 있도록 너무 맛있었어요 괜찮아요 이거 완전 달달한 떡볶이 맛있게 먹으면 websites 아휴 진밥을 먹을게요 원래 먹어도 진밥이 아닌 것 같아 원래 먹는 진밥이 아닌 것 같아? 응 아 진짜 먹었나? 응 잘 먹었어? 이거 안 하나 먹어? Hochschule Cha 먹을くなく..... 나가가가 이쪽은 odyssey 저것들은 다 마시나요? 뚜껑 다 마시나요? 다 마시나요? 저것들은 다 마시나요? 뼈씨 노란색 젓갈이랑 갈치랑 뭐 사기로 했지? 무 시작보자 가자 이두아 한번 던져봐 폰즈바지 폰즈바지 그거는 배 안 가지고 오고 그거는 배 안 가지고 오고 안 타지 않게 여기에는 폰즈바지 돼지를 많이 가지고 오고 놀란 선물을 가지고 오고 고맙다 내년에 많이 켜가지고 와 인사하고 안녕 안녕 어머니 갈치 얼마에요? 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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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축하 아침에 넣는 것이 맛좋아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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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总 itution 마늘 두소리 남은 예 아 본부 이렇게 앞뒤로 모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시장 갔는데 결국 저녁은 치킨을 시켰어 야시장에서 사면 집에 갖고 오면 다 씹어가지고 맛이 없어 오늘도 술 먹나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살 빼야되니 살 빼야되니 살 빼야되니 살 빼야되니 난 안하고 있잖아 살 빼야되니 살 빼야되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딸수있어 아빠 아빠의 생명우수 해야물야 나랑 오늘 커플인데 잠옷이 그랬구나 의도한 건 아니었어 응 아 진짜 소맹으로 먹게 응 먹자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로 왔어 서비스로 왔어 서비스로 왔어 맛있어? 맛을 해봐야지 아빠는 저것집이 제일 맛있는데 이거 훨씬 낫는데 응 여기가 응 아빠는 사각떼키 더 나 난 누당떼키 언니 먹어 응 너무 맛있어? 맛있으세요 미 응 먹자 가려봐 그래 땅 응 응 응 여기 젖어있지? 응 여기 젖어있지? 트림이 젖어있었어 응 기분 나 왜? 입맛이 툭 떨어졌네 아빠 아 못먹겠다 아빠 질기 왜? 여기 붙어있는거야 아빠가 떼먹었는데 촉촉했어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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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없어져 ㅋㅋㅋㅋ 김이도 뭐를 위할거야? 나? 응 오늘 인형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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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하여 앞당 iz- 양념 하나 먹어볼까? 응 시원하다 다음을 또 봉쌍 zi 다음엔 또 봉쌍 깜짝 놀랐어